오징어채, 진미채, 간장 하나, 진간장 하나, 매실 하나, 고추장, 진간장 하나, 매실 하나, 매실 하나, 매실 하나, 고추장, 시장 하나, 매실 하나, 매실 하나, 설탕 예술 세요. comendeu색, 간장 하나, 매실 다 맛있는 물엿도 넣어야 되나? 물엿도 넣어야 되나? 매실 단번에 맞아? 응 어느 정도면 맞나요? 그러니까 도사지 깜짝이는 하려면 담궈야되게 참기름, 참기름 진미채 진미채 양념이 되고 끓으면 훨씬 맛있어 이제 다 됐어 이것도 깨를 넣어야 돼 이제 깨를 넣어야 돼 깨 많이 넣어야 돼 됐다 깨를 넣어야 돼 맛있게 됐네 냄새가 좋네 이렇게 까맣게 됐네 이렇게 까맣게 됐네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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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